아 지금 수박 하나 딸려고 수박밭에 왔어요 이것은 씨를 뱉어서 씨를 뱉어서 열린거에요. 이건 기죽하네요 기죽해요 작년에 우리가 먹고 하여튼 씨로 여기도 3개 오늘은 뭘 딸지 고민중에 철inking 하나 둘, 세개 여기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나 둘 셋 넷, 다섯, 여섯, 일골, 여덟, 아홉, 열, 일하나, 열둘, 열쇠, 열쇠, 열쇠 요걸 딱 할까요? 여섯, 여섯, 일골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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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 여섯, 일골, 열, 여섯, 여섯, 일골, 여섯, 열, 열, 여섯, compressed 잘 익을 것 같죠? 어제께도 잘 익었어요 익었다가 할까 생각 중이에요 잘 익었을 것 같은데요? 잘 익었을 것 같은데요? 소박이 무거워요 소박이 무거워요 망태 쌓아서 소박 넣었어요 아이고 아직도 소박이 13개가 남았어요 많아요 아직 다 먹으려면 추석에 어디로만 주려고 조금 내놓고 앞으로도 10개 정도 우리 갖다 놔도 괜찮아요 저쪽에도 하나 큰게 열려있고 여기도 작은게 두개 열려있고 부추 잘 나왔내고 나니까 이것들이 또 크네요 부추가 또 이렇게 잘 자라서 금방 그냥 베고 나면 자라요 고구마 맛있고 아이고 이제 집에 가서 집에 가야겠네 수박밭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여기도 큰게 여기는 또 올 올 올해 따먹은 첫번째 시슬 심었더니 막 꽃이 피네요 수박꽃이 이건 아마 11월달쯤 먹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이번에 첫번째 수박 먹고 난 시를 또 심은거에요 저 수박은 작년에 먹은 시안에 수박씨를 심은거고 이건 올해 첫 수박 먹고 난거지 심었더니 또 이렇게 꽃이 피래요 이제 아 집에 가야되겠어요 이제 아 집에 가야되겠어요